양말을 벗고 시작이야? 양말만 신고 시작이야? 양말을 벗는 거야. 양말 신어야지. 양말을 신고 이걸 벗어. 신발 다 벗어, 신발 다 벗어. 형님, 그런데 저 양말 긴 거 신고 왔는데. 아, 간다지. 양말을 내려, 지금. 야, 발목까지 내려. 축구 스타킹을 신고 왔어. 축구 양말 신고 하면 어떡해, 너. 아, 병현이 진짜. 정말 짜증난다. 양말 좀 바꿔줘. 어느 순서를 정해야 돼? 제일 먼저 나하고 동식이 형하고 그다음에.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. 이거 진짜 비밀. 이건 팁인데. 비밀인데. 비밀 얘기해. 봐봐. 이거를 하다가 저쪽에서 밀어서 물이 나한테 넘어올 수 있어. 무섭다고 발로 차거든. 물을 덜 넘어가. 그걸 하면 안 돼. 물이 좀 넘어와도. 그게 물. 참아야 돼. 참아야 돼. 조금 얼른. 어? 어?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우리가실거 같다니까. 아니, 우리가seat이다. 저기 그런 그림 하나 나오긴 해야 한다. 나만 아니, думаю. 안 돼. 나만 아니, wreck. 형, 형, 아니. 그냥 생각하면 안 돼, 진짜? 형, 형 진짜,uç 거. 지금 당했어. 나 한 번 당한 사람이야. 이하게하면 안 돼. 이게 농구랑 관련이 있는거죠? 아, 그러면서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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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, 예.